베베핀 오늘은 바로 할로윈 똑똑해세요 할로윈 파티 베베핀 플레이 타임 이게 더 좋을까? 음... 아님 이거? 흠... 난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웃겨 짜잔! 빙그르르 나는 유니콘 발레리나 나는 해적 선장이시다 할로윈 준비 끝 아참! 할로윈 사탕 먹으니 여깄다 헤헤헤 완벽해! 자 그럼 사탕 어디로 가볼까? 사탕 사탕 어? 잠깐만 방에 유니콘 인형을 두고 왔어 응? 그럼 얼른 가서 가지고 오자 응 어? 뭐지? 어? 뭐지? 아이구 하아! 으아아악! 미라다! 으아아아아아! 미라다!!! 얘들아.. 엄마야 흠흠흜 upwards 으흠흐흠흐흐흐흫 으 4 엄마? 으하하하으하 마미라 뚜루뚜뚜뚜 하얀 붕대 뚜루뚜뚜뚜 할로윈 뚜뚜루뚜뚜뚜미라 뿌! 브로디 이제 진짜 나가자 좋아 어? 누구지? 음, 안녕! 드라큘라! 얘들아, 아빠야 아빠? 음, 맛있당 딸기 주스! 아빠 드라큘라 뚜루뚜뚜뚜 검은 망토 뚜루뚜뚜뚜 할로윈 뚜뚜루뚜뚜뚜뚜뚜라 후! 아빠, 우리 사탕으로 나가요 나가요 그래, 이제 나가볼까? 엄마랑 핀도 껴줄거지? 그럼요! 놀이방에서 핀 좀 데리고 와줄래? 네! 어? 어디갔지? 이야! 핀? 핀 무섭지? 응응! 엄청 무서워! 아기 상어 뚜루뚜뚜뚜 귀여운 뚜뚜루뚜뚜뚜뚜 할로윈 뚜뚜뚜뚜뚜 아기 상어 뿌! 그럼 이제 나가볼까? ~~~ 엄마 미라 뚜루뚜뚜뚜 하얀 봉대 뚜루뚜뚜 할로윈 뚜뚜뚜뚜뚜뚜뚜 하zeń 상어 entails Knorr 어머님 뚜 뚜뚜뚜뚜뚜뚜 뚜루뚜뚜뚜뚜 검은망구 뚜루뚜뚜뚜뚜 할로윈 뚜루뚜뚜뚜뚜 드라큘라 아기상어 뚜루뚜뚜뚜 귀여운 뚜루뚜뚜뚜 할로윈 뚜루뚜뚜뚜 아기상어 뿜 유튜브에서 벨베핀을 검색하세요